자 페이지 45페이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죠. 유례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지나친다면 우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는 금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단에 보면 꼬부란 글씨 독일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을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의 경기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갑과 을이 철천지 왼수였거든요. 그런데 갑이 어느 날 창문을 열어보니까 을이 자기 마당에다 우물을 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을이 물 먹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을을 못 먹게 할까라는 생각에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파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자기 마당에 우물을 파는 것은 권리의 행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을 먹기 위해서 하나 정도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100개를 봤다면 이건 뭐죠? 지나친 거죠. 지나친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갑의 행위는 자기가 물을 먹으려고 우물을 100개나 파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물을 못 먹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엿 먹이려고 가의 의사가 있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갑의 권리 행사가 지나친 것이고 남용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지나친 행위가 있고 또 주관적으로 가의 의사, 엿 먹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의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분들은 필요 없다. 지나친 행위만 있으면 그것이 권리, 남용이다라고 주장하시고요. 우리 판례는 주류 판례가 지나친 행위뿐만 아니라 가의 의사, 엿 먹일 의사,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 남용으로서 금지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페이지 46페이지 중간에 2번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행사할 권리가 좋은 줄 알 것.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2번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권리 행사가 있고 3번 권리 행사자의 이익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지나친 행위가 있을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밑에 밑에가 나오는데 판례는 주류적 입장은 주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 판례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가해하려는 의사, 연명일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권리, 남용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대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3번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 가지고 공공병리에 관한 바라는 경우인데 이거는 쉽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수로를 폐쇄하는데 이런 수로 폐쇄가 결국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고 또 가해 의사가 있는다면 이것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7페이지에 소권의 남용에 의해서 일 하나 판례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권이죠. 권리의 행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만 보니까 실제로 구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이고 우리가 악성 민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송을 난발하고 있단 말이죠. 지나친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나친 소권을 난발하고 있느냐 보니까 구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을 연맥이려는 가해 의사가 있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입니다. 동시 항변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돈 안 주면 못 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매매 대금을 다 안 줬다는 이유로 인도 못하겠다. 그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인 건데. 지나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쪽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조금 경미한 곳인데 이쪽에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이유로 해서 전체의 극부를 거부하고 있다면 지나친 곳이고 또 따져봤더니 그 돈을 꼭 받겠다가 아니라 연맥이려는 주관적 의사가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면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도 권리 남용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죠. 그러나 이번 일륜의 반환의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비정한 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이분이 갑이라고 할 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A주택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인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갑소 이 주택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자기의 아버지와 그다음에 남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례 내용은 남동생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사건은 남동생이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남동생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인데 이 갑이 자기 남동생과 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 명도 청구 반환을 청구하고 있어요. 물론 소유권을 이유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인 거죠? 권리의 행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남동생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와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뭘 해야 되겠어요? 임대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아버지나 남동생에게 차임을 달라 부당이 듯 발안해 달라 그거는 지나치지 않은 것을 평가될 수 있지만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지나친 거죠. 어차피 아버지와 남동생을 내보내더라도 갑이 그 집에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갑의 이러한 행위는 왜 한 것이냐 지금 이 딸과 아버지와 남동생 간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원래 가까운 사람일수록 틀어지면 더 심하게 다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남동생과 아버지를 연맥을 드는 가의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번에 가지고 명의 신탁에 가는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택관리단 시험은 부동산 실명법이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지 말란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바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갑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고 갑의 아버지인 을이 뭐인 거죠? 친권자인 거죠. 친권자로서 갑을 대리해서 갑의 채산을 처분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 행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성년자가 교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월만 있으면 뭐가 될 판이냐면 성년자가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재산을 큰아들인 을에게 뭘 하고 있냐면 증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갑보다 큰아들인 뭐죠? 더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이 재산을 이쁜 큰아들한테 어떻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은 명백히 친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권리 행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몇 달만 있으면 이 갑이 성년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지나친 행위로 평가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네 재산을 너한테는 못 주겠다. 큰아들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도 있는 것이니까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도 있습니다. 참 별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송전선 사례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 송전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송전선의 제거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권리 남용이. 이게 좀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땅 위에 지나가는 송전선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인 거죠? 권리 행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송전선을 철거하게 되면 나에게 생기는 이익보다는 침해가 너무 크죠. 수만 가구의 정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 송전선을 옮기려면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철거 행위는 제가 봤을 때는 뭐로 봐야 될까요? 지나친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송전선의 유해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더라도 그런가 보다라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전판이 뭐냐 해가지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안 발생이 높다는 등 이런 것이 입증되고 있고요. 그 결과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땅값은 다른 지역 땅값보다 싸죠. 저렴하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땅 주인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송전선을 설치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위기의 사람에 안 좋거나 내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철거나 재고를 연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고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차피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판시가 나올 테니까 이 송전선 사례에 대해서는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문짓밟기 쉽겠죠. 그 다음 철거 사례는 굉장히 제일 흔한 사례입니다. 우리 교재는 있는 판례는 아파트가 나오는데 아파트도 있고 더 쉬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학교들은 아파트는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인근에 갑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이 측량을 해보니까 이 학교가 자기 땅은 예를 들어서 한평반 한평반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이 학교를 상대로 이 한평반에 대해서 명도 청구, 반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물론 갑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인 거죠? 권리 행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 보통 문제되는 것은 이 학교 건물이 공교롭게도 기둥이 이 한평반 갑의 땅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갑의 주장대로 학교가 갑에게 땅을 돌려주게 되면 학교 건물 전체가 철거될 위임이 있다면 갑의 이익은 조그마한 데 부여해서 학교의 이익은 지나치게 큰 것입니까? 이러한 반아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 지나친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갑이 학교에다가 땅을 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학교가 어떻게? 사줘야 되겠죠. 한평반을. 그러면 시세대로 사겠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갑이 시세의 두 배, 세 배도 적고요. 20배, 30배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못 사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철거 청구는 진짜 철거라기보다는 이러한 매매 교섭 과정에서 갑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이 땅을 꼭 돌려받겠다가 아니라 이 학교를 괴롭혀가지고 학교를 연맥해가지고 내가 이 땅 매매 교섭할 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뭐도 있는 거죠? 가해 의사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반아친구는 권리남용인 것이고요.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는 뭐 될 수 없는 거죠?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권리남용이라는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 다음에 권리남용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학교에게 한평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한평반에 대한 갑의 소유권이 박탈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문제질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박탈된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자체는 박탈되지 않고요. 여전히 한평반은 누구 건지요? 갑의 것인 거죠. 그러면 학교와 갑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철거는 해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철거해 줄 필요는 없지만 다만 학교는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한평반을 썼잖아요. 부당이득으로서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갑과 학교는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든지 용익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 왜냐하면 권리남용이 된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뭐라는 건 아니죠. 박탈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권리남용 효과 1. 건물이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2. 그러나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까. 으른 갑에게 유학교는 갑에게 부당이득반하니나 손해배상은 해 줘야 된다. 그럼 앞으로는 뭐 할 것이냐. 3번 이제 갑과 을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용수익관계를 용익관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49페이지 보시면 대표해지가 나와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기본하기 문제. 신호 성실의 원시가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 시에 귀한 항병권의 행사도 신호 측이 적용될 수 있다. 5.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계약 요소부 부당 파기는 신호 측에 비추어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번 지문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서 할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억해 두시고. 3번. 신호 측에 위반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4번입니다. 자 이러한 신호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죠. 제한능력자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강행복귀 위반의 한 사람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호 측에 반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전형적인 금반원이 원칙이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대리권도 없이 팔겠다고 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이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거든요. 5번. 본인의 주의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니 상속 전 행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주의의 주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호 측에 반한다. 맞는 지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충분히 여러분들 모두가 맞힐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53페이지 가서 뭐로 가냐면 권리의 주체로 갑니다. 일단 권리의 주체에서 1절 자연인에서 1항 권리 능력이 나오죠. 조금 영어를 좀 정리하고 내용을 보면 일단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현의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 이 두 가지에게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요. 원칙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아닌 다른 존재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권리의 주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첫 번째 뭘 공부하는 거죠. 자연인을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용어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의사 능력이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이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사 무능력자로 예를 드는 것은 아이 유아 예를 들어서 다섯 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세 살 먹은 거라고 할까요. 세 살 먹은. 그럼 그 아이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세 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고 그 아이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만치자가 있습니다. 술을 이빨에 쳐먹었어요. 필림도 끊어주고 정신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연인니까 뭐니스 권리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치자는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살 먹은, 네 살 먹은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인데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거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똘똘한 친구라면 열 살 됐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고요. 똘똘한 친구라면 열 일곱 살이 됐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 거죠. 또 만치자도 대단히 애매하죠. 왜요? 얼마나 술을 먹어야 만치자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만치자고요.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도 만치자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애매하다는 거죠. 실제로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해서 가장 명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면 중인 자예요. 이게 가장 쉬워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죠. 잠을 자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죠.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 그래서 우리가 만치자로 이렇게 떠오르지 마시고 의사 무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대입을 해서 이해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자꾸 애매한 개념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명백히 권리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 의사 무능력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것을 유용화, 정용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이라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제한능력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보겠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고요. 피한정후견인 제한능력자고 피성년후견인도 제한능력자고요. 이러한 사람이 한 법률에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만 개념을 잡고요. 이제 우리는 뭘로 갈 거냐면 권리능력으로 갈 거예요. 자 권리능력이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우리 민법 3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3조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는데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의무가 주체가 된다. 내 하나 말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능력이 있는 거죠. 자 언제 출생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 둘 셋 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라 다르고 학설에 따라 다른데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냐면 전부 노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 몸에서 다 나오면 그때 출생한 것이고요. 엄마 몸에서 전부가 다 나와야 사람으로서 뭘 갖게 되는 거죠?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망 시기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맥박 종지설에 가지고 맥박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망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맥박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능력이 소멸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멈추면 사망하죠. 권리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후에 시신은 권리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는 시신은 물건이다.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 법은 사람 아니면 물건이에요. 그래서 맥박이 멈추는 순간 권리능력이 소멸된다는 말은 맥박이 멈추는 순간 자연에서 뭐로 바뀌죠? 물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고요. 물건의 계정 우리가 나중에 또 봐야죠. 그 다음에 출생하기 전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태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민법 3조에 따라서 엄마 몸에서 전부가 다 나와야 비로소 사람이고 권리능력이 되는 거니까 태아는 뭐가 없는 거죠? 권리능력이 없는 거죠. 태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폐나 간과 같은 엄마 신체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픈 얘기인데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을 하면 운전한 사람은 과실, 치사,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태아는 유산한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신체의 일부니까요. 그럼 결국은 임산부를 교통사고로 유산시킨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거죠. 그래서 과실, 치, 사가 아니라 과실, 치, 상이 되는 겁니다. 중상일까 경상일까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산하는 것은 경상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입원 가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유산하게 되면 신체의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행법상 태아가 유산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해요. 보상금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아를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태아의 권리능력 해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선진국들은 일반적 보호주의에서 태아에게 일단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몇 가지는 빼고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3주에 보다시피 태아는 뭐가 없는 거죠. 권리능력이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태아는 일단 권리능력이 없지만 몇 가지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만은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부유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뭘 인정하고 있냐면 첫째 태아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태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해를 당해가지고 이 아이가 기형아로 출산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태아 상태에서 입었던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태아 상태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태아는 출생을 한 후에 태아 상태에서 입었던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태아 상태에서도 무엇을 인정해 줍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오시면 2번에서 뭘 인정하냐면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는 유류분권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상속권이 인정이 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상속지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비슷한 거 있었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은 작은 아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라 라고 유언장을 썼을 때 그 작은 아들에게 최소한 대로 보장되는 상속권을 우리가 유류분권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상속지분의 절반 정도는 보장받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태아에게도. 그 다음 대습상속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대신 상속받는다는 얘기인데 갑에게 예를 들어서 A, B, C 삼남매를 두고 계셨고요. 또 C가 혼인해가지고 스몰 A라는 아이가 있죠. 갑의 입장에서는 뭐인 거죠? 손자인 거예요. 그런데 A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A는 상속을 못 받느냐? 일단은 상속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 상속권자는 뭐죠? 자식과 배우자거든요. 손자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산을 한 푼도 상속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 이 아이는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상속 지분을 대신해서 할아버지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대습상속이라고 하고요. 이 A가 태아인 경우에도 대습상속권은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원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죠. 다시 말하면 태아에게도 유원의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유원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는 가정하지만 사인증여,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는 안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유중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태아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되냐면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태아는 물론 스스로가 뭐 할 수 없어요? 승낙할 수도 없고 태아에게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정 대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는 증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와이프,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자식이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태아 상태에서는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 상태에서도 인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태아 스스로가 능정적으로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호한다. 예외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호한다.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3번 태아의 법적 지위에서 1번 정지 조건설감 55페이지 가시면 해제 조건설이 나옵니다. 일단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좀 적어보면 이런 얘기죠.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이미 효과가 있어요.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냐 하면 해제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미래에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주겠다는 얘기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건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1억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이거 반환해야 돼 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은 증여기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미래에 불합격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기학 효과가 없어지니까 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정지 조건설은 뭐냐면 태아 상태에서는 지금은 현재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다만 출생하게 되면 비로소 미래에 권리 능력을 소급해서 갖게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설인 거고요. 해제 조건설은 민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아도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태아도 현재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있냐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건데 만약에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설이 되는 거죠. 자 이 학설이 차이점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속의 1순위 상속권자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 있고요. 갑에게 의리라는 아들이 있고 을가병이 뭐냐면 부부예요. 그런데 이 병이 을가병에게 아이 놓고 병이 임신하고 계시거든요. 태아만 있는 상태. 태아를 A라고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자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1순위가 배우자 및 자식과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자 만약에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면 을이 돌아갈 당시에 태아 자식이 있었으니까 이 을의 보상금이나 재산은 병과 A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그런데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을이 돌아갈 당시에 A에게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갑과 병이 공동으로 뭘 받게 되냐면 상속을 받게 되고요. 이 A가 나중에 출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급해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이 할아버지는 받아뒀던 재산을 A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뭐죠? 정지 조건설의 차이점인 거죠. 감 잡히시나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뭘 취하냐면 정지 조건설을 취해요. 따라서 태아 상태 일단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다. 없는 존재로서 취급하고요. 다만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죠. 뭐에 대해서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요. 이에 반해서 우리 학설은 해제 조건설을 취합니다. 따라 우리 학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실 당시 의뢰 재산을 태아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뭐가 맞는 것 같은가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배우게 되면 아 판례가 좀 일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 개념만 잡고 보면 왠지 학설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옳고 그러고는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게 시점은 다르지만 정지 조건설에 따르더라도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해제 조건설을 따르더라도 사산하게 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니까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인 점이든 공통되는 점은 반드시 이 태아가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태아가 출생하지 못했다면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뭐가 인정될 수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이 태아는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태아 상태에서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유산하셨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출생은 했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인해서 기용하네요. 그러면 그때는 태아 상태에 당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4 하단에 태아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적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다면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2번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죠?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란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출생 엄마 몸에서 전부 노출되는 순간 출생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4번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뭐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된 경우 뭐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충격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X죠. 왜 X인 거예요? 지금 어떤 학설을 취해야 된 것 간에 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해야 하잖아요. 문제 지문에서 태아가 뭐가 됐대요? 사산이 됐대요. 출생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충격권 뭐 될 수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습니까? 갑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태아 의뢰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의뢰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의뢰 아 태아가 뭐 했습니까? 출생을 했네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까 출생한 의뢰는 갑에 대하여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맞는 거고 4번은 액수고 차이점은 뭐죠? 출생했느냐 아느냐 문제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제2항 행의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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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